동전 동전 없나? 어 용어가 동전 있어? 아 근데 만 원짜리밖에 없다 잠들는데 하나도 없네 아 백원짜리 하나가 없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가자 동전이 없네 오별원짜리 있어? 오별원짜리 있어요? 동전 없나? 500원짜리 있어? 없어요 저기 없어요 어 동전들이 없어 뭔 일 있냐? 얘기해봐 나 들어줄게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둘도 없는 친구 맞지? 당연하지 내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잃어도 네 친구니? 당연한 거 아니냐?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진짜 고맙다 꼭 갚을게 안 갚아도 돼 우리 사이에 무슨 뻥 뻥뻥뻥뻥